탈탈차가 부딪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, 자세퇴구나 안녕하십니까 육상탄버가 약간 부딪치고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 시즌은 어떻게 되나? 현재 육상탄버가 약간 부딪치면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 시즌은 어떻게 됐나? 그 위의 그 하절이 대단같은게 약간 줄어들었는데 네, 판매 자체로 지금 정해졌고 있습니다. 아, 뭔가 저 크레인 간 거인다. 이제 그런 크레인은 없고 육상 텐더 위에 있던 그 계단 같은 게 약간 우는